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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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야 아 안되잖아 야 야 야 안되잖아 로스트 플레이 한 적도 없는데 18분에 플레이 있잖아 지금 내가 아까부터 똑같이 뜬다고 얘기했잖아 왜 똑같은 질문 또 하는 거야 아따 아따 야 이게 로스트구만 야 아따 날씨 좋구만 야 야 저 뭐야 저 새냐 야 야 이거 봐라 돌도 있고 공기 좋네 맵 위치가 어떻게 되시나요 맵 어이 깜짝이야 어떻게 하지 나 방금 정지나고 어떻게 하지 나 방금 고추 깠어 예수씨 어 아휴 맞아 근데 흑이 멋있어 나 흑이 날래 흑이 날래 대강 바로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소리네 소리를 어휴 F10입니다 F10 F10 F10? 이미 올라오는 거 같은데 F10 음성 세팅 어떻게 한다고요? V 기어 V 기어 V 기어 V? 나 삐졌다가 치킨 감주니까 저 내가 졸라 풀려서 홍보 겁나 해준 키키 contrôle 난 누군지 모르고 지금 원신인 promoting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허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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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뭐라고? 어 마로운 가만있어 봐 보기 싫다고? 잘 봐 단 얘들아 어 뭐야? ㅅㅇ 제가 편집자의 불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냥 일단 보이는 집 아무데든 마음에 드는데 가 가지고 어깨 우리 회사로 정하자 우리 회사 건물은 눈에 보이는데 첫 번째가 우리 회사야 저기로 가자 저기가 우리 회사다 이제 어우 좋네 난 높은 전망 있는 회사가 내 꿈이었어 이거 아까 그 꽃핀 매니저가 만든다 그거구만 네 이거 우리 거야 이거 누가 들어오면 또 차네 월세 받아 월세 몇일까지 만든거야 대체 이거 진짜 왜 이렇게 힘들어? 유지비용 장난 아니겠다 어? 여기 유지비용도 있습니까? 네 유지비용 저희만 그 유지비용을 내고 세를 내고 여기 사는 거 없어서 저희 회사한테 저희만 세를 내야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유지비용은 저기 꽃핀 내가 낼 거야 야 우리 끝말잇게 진 사람 여기서 멋있게 다이빙 연기하자 여기로 하시죠 오케이 일로와 다들 아주 좆다 어? 구아ㅏㅏㅏㅏㅏㅏㅏ... 에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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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아 좋아 어이! 저게 심해라! 야! 이 새.. 이 새X 죽여! 오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뭐? 꺼져! 안돼! 와나나! 씨발! 와나나야! 와나나야! 와나나 트져라! 입병심 화나는 느낌! 입병심 화나는 느낌! 어! 제발 이따가세요! 어이! 꼬핀! 꼬핀! 꼬핀님! 나 방금! 와나나님! 아니 와나나님이요! 꼬핀님! 되게 위험한거 만드셨더만! 그 매니저가 만든 탑에서 나랑 호두군이 거기 저기에서 떨어서 죽었다고! 그! 팀당 만들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그러세요! 잘.. 잘 만드세요! 서로 와나나! 저희도 막 가이드하고 있는데? 자! 무지껏 따라오세요! 네! 와나나와니팀!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와나나와니팀! 응? 네? 와나나님! 응? 와나나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지!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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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요즘에! 자신이 힘들게 썼던 사람 한 분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아래로 다이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다이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뛰어주세요! epovo! 여TER AAPY 문이 중환경 와나나나! 워나나나! 잡히기 큰일포! 자! 시발로 마! 워나나나!! 다이빙oms 포토존 뒤로 가서 자신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포즈로 포즈 한번 해두세요. 하나, 둘, 셋. 설명 끝나서 이제 자유시간 드렸거든요. 자유시간 끝나고. 아 이거 포도고차 되겠다 그러면. 포도고 멋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모두 콘서트장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가 저물 때 모두 콘서트장으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놔! 내놔 내놔 씨발! 돌려놔 이 돌돌이 새끼야. 야 병신아 내놔! 아! 아이씨! 아 내놔! 아하! 아 내놔! 아! 아! 줘! 아! 아 달라고! 어! 아 줘! 아! 줘! 줘! 내꺼야! 행님은! 할머니 저 사장님한테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어디 계세요? 저 가다가 밀려 분한테 당했습니다. 아니 저기서 일로 못 오나? 제가 그 방법은 있는데. 그거 하려면 천을 넣어둬야 되거든요. 천? 네 천. 침낭이나 천. 원안이 구걸 해주세요 그럼. 가자. 저 저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죄송한데. 제가. 천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낭하고 천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꺼야 남을인데 나무리다. 왜 그러세요! 완나대님. 전하고 침낭해주세요. 이거 머리 쓰시고 집사 가세요, 이거. 자아아, 또 나아자. 뭐야! 뭐야?! 자리로 가주세요. 코피님의 무대가 있겠습니다. 와우 와우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 크게 와장 그럼 와장한테 미션을 줄게 히읗 오늘 중 오전 8시 이전으로 방박사랑 확인하고 다음 방송 때 화두를 타게 와장 그러면 인정 게임킬 야 엄마 우리 배 가지고 어디가요 사장님 잠시만있죠 아 배였다 빼먹고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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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하사하사 여러분 착석 해주세요 사장님 아우 어 아 예 만원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잉잉잉잉 여러분 서잇 하지 말고 자리 앉아주세요 아잉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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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깝다 죄송해요 저 살려서 저한테 죽어주시면 5천원 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우스 가집시다 게임 이렇게 하는거지 스트리밍 어떻게 살아가겠어 죽여라 제발 죽여라 아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작은 그것은 너무 쉬워요 저 무기 は 없어요 행동 λοgiving 됐어 너 부자 되고 맞히 살아라 응? 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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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 것 같으니 나가야겠어